예 오늘 문화공간 온에 왔습니다. 문화공간 온에 깨끗하게 치워놓고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. 우리가 새롭게 새롭게 거듭거듭 변화를 주기 위해서 오늘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전문 우리 주방에서 요리하시는 분을 모셔서 요리를 하면서 시험회를 하고 또 이동열 조아버님 어서오세요. 감사합니다. 이동열 조아버님 어서오고 와인을 오늘 시험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이기묘 우리 감사님께서 갖고 오셔가지고 저도 두 잔 정도 먹어봤는데 맛이 따네요. 그래서 와인의 맛이네요. 그리고 이 주방에는 지금 우리 서영만 이사님께서 모셔오신 요리 전문을 하시는 주방자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정언주 실장님께서 이렇게 옆에서 많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. 이와 같이 우리 좋은 주방을 또 잘 활용을 하면 좋은 요리가 되겠죠. 아 역시 틀리네요. 쫙쫙쫙 옆에서 쫙 만들어서 아 뭐 돈가스 비슷하게 나오네요. 자 그리고 이경예 우리 이경예 이사님께서는 지금 아주 뭐 와인 맛있게 이렇게 또 시험회를 하고 계십니다. 맛이 어때요? 아 좋아요. 카메라에 안 나오시려고 뒤로 싹 돌아섰어요. 아이참 네 자 우리 서영만 이사님. 누가 이제 사무소님 앞에 이경쓰고 해서 할 텐데요. 자 뭐 이렇게 오늘 이 친구분이라고 하셨죠? 오신 분이. 예예예예 어떻게 또 이렇게 뭐 이전에 나라사랑청년에 열심히 활동했던 재정사업도 많이 오고 우리 친구들에 음식 성취가 기가 막힙니다. 드셔보시고 일단 와보시라니까요. 아 알겠습니다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예예 자 우리 여기 여기서 또 이렇게 시험회가 벌어지고 있네요. 아니요. 내가 따른 순서가 이게 스페인 거고 이게 제일 먼저 마신 거다니까.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 문화공간 운이 그것도 변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.